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조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옛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브람 링컨은 1816년에 가족이 파산되었고요. 1818년에는 그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1831년에 그의 사업이 파산이 되었고 1832년 주의의 선거에 출마를 해서 낙선을 하였다고 해요. 그 다음에 1833년에 돈을 빌려 사업을 했는데 그건 역시 파산이 되었고 1834년 1년 뒤지어 그의 희망이었던 약혼녀가 사망을 했고 2년 뒤인 1836년 신경수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였었다고 하네요. 다시 1838년에 주의의 대변인으로 출마를 했는데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다시 1840년 정부통령 선거위원 출마에 낙선을 했고 1843년 하원의원 선거에서 또한 낙선을 했고 5년 뒤인 1848년 다시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또다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고 해요. 그래서 1849년 고향의 국유지관리위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것 역시 낙선이 되었다고 해요. 또한 1854년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낙선이 되었고 1856년 부통령 지명선거에 출마해서 또한 낙선을 했고 1858년 상원의원 선거에 최출마를 했는데 이것 역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고 해요. 일평생 이루 형룡할 수 없는 실패와 좌절과 낙선과 어머님의 사망, 약권녀의 사망 이루 형룡할 수 없는 그런 고초를 겪다가 1860년 기어이 미합중국 대통령의 당선이 되었다고 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걷는 길이 참으로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서 길바닥에 넘어지고는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기는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잖아.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 하네요. 어찌 보면 우리가 겪는 99번의 실패는 한 번의 성공을 위한 어떤 과정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하네요. 우리 불자님들, 설령 오늘의 삶에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내일의 행복을 향한 하나의 과정이다 라는 생각으로 여여한 그런 어떤 삶을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90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교기투교론의 제6단계 시작으로서 제1장 자랑스러운 불자, 제1의 불자의 상 가운데서 불자의 생활태도, 불자의 긍지와 자부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오늘은 불자의 마음가짐과 불자의 실천사항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불자의 마음가짐이다. 우리는 우리 어떤 스스로의 이익과 아울러서 이웃에게도 그 이로움을 베푸는 자리이탈을 완성시키고 이웃에 대해 한량없는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에 마음가짐을 지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자비희사 사무량심에 마음가짐을 지닌다 해서 여기에서 두 자를 따서 불교는 자비다라고 어떤 닉네임을 만든 것인데 바로 자비희사의 무련, 네 가지 한량없는 어떤 그런 마음을 지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자비이기도 하죠. 먼저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보면 첫째는 자무량심이 있어요. 자무량심이라는 것은 바로 자애로운 마음을 나타내죠. 자애로운 마음. 모든 이에게 끝없이 어질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우리는 자무량심이라고 해요. 어버이가 어린 자녀를 기쁘게 해서 그 기뻐하는 모습에서 한없는 기쁨을 느끼듯 우리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들 부부간의 어떤 사랑과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은 굉장히 다르지요. 부부간의 사랑이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횡적인 사랑이에요. 횡적인. 그런데 자식과 부모간의 어떤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은 종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해주는데 나는 이런 정도까지 하는데 너는 그럴 수 있냐. 내가 이만큼 베풀어주는데 난 이렇게 할 도리를 하는데 너는 그럴 수 있느냐. 내 마음속에 그리다 뜻대로 안 되면 바가지도 긁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부 사랑이에요. 조건이 꼭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하고 별거도 하고 이게 다 어떤 조건. 보상심리에 의한 조건부 사랑이 돼서 그래요. 그러나 설령 부부간에 안 맞아서 따로 떨어져 산다고 해도 자식한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어요. 그렇죠? 종적인 사랑이에요. 주어도 주어도 또 주고 싶고 베풀어도 베풀어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안 됐고 안쓰럽고 안타깝고. 바로 이런 자물향심이 자유로운 마음이 어버이가 어린 자녀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같은 것을 우리는 자물향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오요. 바로 어버이가 어린 자녀를 기쁘게 해서 그 기뻐하는 모습에서 한없는 기쁨을 느끼는 것과 같이 보살이다라고 하면 일체 중생을 내 몸과 같이 생각을 해서 항상 모든 중생에게 기쁨을 주저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바로 부처님은 이런 자비사의 사물향심을 가져라. 그래서 중생들을 자기의 자식과 같이 생각을 해라. 라고 하는데 우리 불자님들 절에 가서 기원하고 기도하고 대부분 그런 것들을 보면 불자들 간에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어떤 가족을 위해서만 하잖아요.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이루 형량할 수 없는 진짜 지극정성을 하는데 남한테는 그렇지 않잖아요. 작은 거 하나라도 내 것 따지고 네 것 따지고 물론 다 부처님 보살이 돼서 할 수는 없지만 차차차차 우리가 이런 진리를 배워나가면서 고쳐나가야 하리라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지요. 하긴 뭐 어찌 보면 스님들께서도 한량없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죠. 어차피 스님들도 중생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수행자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이 이제 비무량심인데 비무량심이다는 것은 바로 슬퍼하는 마음이에요. 이웃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여기는 것이다. 바로 어린 자녀를 두고 영면에 들려는 어버이가 어린 자녀를 한없이 가요 애틋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중생의 고통을 보는 보살은 끊임없는 비심, 슬픈 마음을 일으켜서 한없는 마음으로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남이 어려운 일 생기고 슬픈 일 생기면 어때요? 말로는 안 됐다. 그래 어떡하니? 하면서도 속으로는 괜히 뿌듯하고 편안하고 남이 잘 되고 이러면 축하한다 하면서도 속이 은근히 아파오고 괜히 어딘지 모르게 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동생이 전화가 와서 언니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집 샀어 신랑이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 모아서 집 샀어 아이고 어머나 너무 잘했다 야 너무나 잘했다 라고 하는데 그날 저녁때는 어떻게 돼요? 그 언니네 집에서 동생네는 벌써 집을 샀는데 당신은 여태 뭐를 하느라고 그랬냐 해가지고 신랑 바가지들 엄청 묶지요? 그거 진실로 같이 기뻐해주고 슬퍼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배아파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서 남과 싸워서 대등한 어떤 수준에 올라가야 되는데 남이 좀 잘 되고 그러면 괜히 배아파. 그죠? 남이 못 되면 어딘지 모르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도 괜히 좋아하고 뿌듯해하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 속으로는 그냥 흡족이하고 이런 분들도 호가다 있어요. 호가다. 그런 걸 없애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로 이제 힘을 양심인데 이것이 바로 기뻐하는 마음이죠. 기뻐하는 마음. 이웃의 기쁜 일을 사심 없이 함께 기뻐해주는 마음이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에게 기쁨을 얻게 하고 그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보살의 어떤 동체대비의 마음이고 중생의 고통을 없애고 낙을 얻게 하는 마음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남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참 재미있게 잘 나가니까 그 친구가 언제 한번 나도 좀 소개 좀 해줘. 소개 좀 해줘.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소개를 해주려고 만났어요. 근데 봐도 너무 잘생긴 사람하고 사귀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자하고 헤어졌을 때 그 아가씨가 그러죠. 어때? 우리 애인 어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야 생기긴 참 잘생기고 너무나 멋있다. 야 근데 야 사람 얼굴값하게 생겼어. 그냥 내밀어 두겠냐. 바람기가 좀 있겠더라. 하면서 꼭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죠? 뭐라 그래요? 누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왜 그리야. 사돈이 땅 샀어?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의 어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사심 없이 함께 기뻐해주는 마음. 우리 불자들 그런 거 지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사무량심이다. 사무량심이라는 건 사자는 버릴사자를 써요. 버릴사 또는 나눌사. 쉽게 얘기하면 평등한 마음. 나누는 마음을 지닌다 하는 건데 어디에도 얽매는 바가 없고 집착하는 바가 없는 어떤 공정한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중생을 절대 평등하게 보고 어엿비 여기는 마음이다. 어찌 보면은요. 사람이 높고 낮음 자체가 없어요. 뭐 금전적인 여건이고 아니면 어떤 금배지를 달아서 높다. 뭐 훌륭하다. 재물이 많으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근본 자체는 높고 낮음이 없지요. 단지고 순간 한순간에 어떤 자기가 맡은 지위나 직위나 단지 그런 일을 악중한 책임을 가진 일을 할 뿐이지 그 자체가 어떤 인격 자체까지도 높여놓는 것은 아니어요.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요. 물론 키가 작아도 작아서 크고 적다 나눔이 있지만 여러분들 법에는 크고 작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멀고 가까움이 없어요. 대인과 소인이 위대하다 해서 위가 커서 위대한 거 아니잖아요. 많이 먹어서 위대한 거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덕목에 있죠. 덕목. 아량심에 있습니다. 나누는 마음이 얼마나 크고 포용력이 얼마나 크느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게 크고 작음이지요. 우리 불자님들 간혹 보면 저의저리 산에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걸어 큰 길에서 들어오려면 한 30분 걸리는데 멀어서 못 온다고 그러죠. 멀어서. 저 어디에요? 부처님 진신도량. 그런 데에는 한 7시간씩 가잖아요. 7시간씩 걸어가도 멀다 소리 하나도 안 해요. 그런 분들도 쌀 가지고 하시는 분들 보면 땅에 놓지도 않아요. 멀다 소리도 안 해요. 공덕 없어진다고. 그런데 한 30분 걸어 들어오는 길은 스님 멀어서 못 오겠다. 아무리 멀다라고 해도 마음이 있으면 가까운 것이고요. 아무리 시작한 복판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없으면 먼 것이지요. 바로 그 마음 속에 우리는 녹고 낮음이 있고 행복과 불행이 있고 멀고 가까움이 있는 것이예요. 어디에 얽매 있는 바 없이 내가 좀 여유를 가지고 있을 때 무엇이든 재물이든 마음이든 나누어주는 그런 마음을 지녀라. 이것이 바로 우리 불자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자무량심, 자유로운 마음, 비무량심, 슬퍼하는 마음, 히무량심, 기뻐하는 마음, 사무량심, 평등한 마음, 나누는 마음을 지녀라는 것이죠. 또 보편적으로 사무량심에는 친함과 원수의 구별이 없어야 돼요. 평등심이 있어야 되죠. 너는 우리 편, 너는 우리 동네 사니까, 너는 우리 일가 친척이니까. 또 간혹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절에서 저희절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다른 절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고향주보살님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이려 평등하게 음식이 있으면 불자들 똑같이 나누어서 이렇게 드시게 하면 좋은데 공향주보살님하고 조금 가까운 사람이다, 집안 사람이다 그러면 그동안 쌓아서 냉동실에 넣어놨던 거 꺼내서 한 말씩 다 보내고 공향주보살님한테 좀 밑보였다 그러면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아요.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사실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닌데 자기네들이 지금 잘못을 하고 있다는 그 잘못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또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게 보통 큰 업이 아닌데 안타까웠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살이가.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아니되고요. 또 나하고 또 안 친하다고 해서 정도에 넘치게 해서도 아니되요. 저는 간혹 TV를 보면서 가슴을 칠 정도로 해석감을 느끼는데요. 경찰관들이다라고 해서 아니면 검찰청에 근무한다라고 해서 이런 분들 음주운전하고 나쁜 일 저지르고 그러면서도 내가 누군 줄 아느냐고 큰소리치고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지요. 자기 하고 있는 일이나 직위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기 위한 어떤 직위이지 자기의 어떤 과욕이나 허세를 부리기 위한 그런 직위를 느껴서는 아니되는데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다는 것은 잘 모르는 불자들에게 뭔가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이득이나 이권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이제 네 번째로 불자의 실천사항인데요. 우리 불자들은 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 사회, 일상, 생활이 그대로 수행의 터전임을 명심으로 해서 실천수행에 힘을 기울여야 해요. 이 수행의 덕목을 우리는 바로 육바라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로 육바라밀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그 다음에 정진바라밀, 그 다음에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이 여섯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 육바라밀은 우리 불자들이 꼭 실천을 해서 덕목을 쌓아야 하는 실천사항에 해당이 돼요. 그 가운데 이제 보시바라밀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낌없이,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을 우리는 보시바라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전이나 물질로 베푸는 것을 제시라고 그러고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베푸는 것을 법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베푸는 것을 우리는 무외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제시한 자를 우리는 단월, 단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베푸는 재물을 친자, 친제 또는 법당에 공행하는 물건을 당친. 또 신자가 시주한 시물을 우리는 신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재물을 바치는 것을 우리는 상친이라고 그러고 시주한 것을 부처님께 올리는 것을 우리는 하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보시라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스님들 그리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베푸는 제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서라고 전해주는 법시, 온갖 불안과 공폼에 두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는 무해식이 있다고 했죠. 또한 보시를 행할 때에는 탐심을 버리고 조건이나 어떤 바람이 없는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주상, 무주상 바로 난 이렇게 했으니까 하는 마음이나 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넌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런 어떤 조건이나 바람이 없는 무주상 보시를 해서 깨달음을 얻는 어떤 거룩한 청정시와 어떠한 목적이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부청정시 등이 있다고 했어요. 한편 보시는 베푸는 자인 시자 또 받는 자를 수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베푸는 그 내용 물건이 우리는 시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보면 다 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아무것도 집착함이 없이 우리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삼륜이라는 것은 시자, 수자, 시물 이거예요.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지개바라밀인데 지개바라밀이라는 것은 계율을 준수하고 생활의 규범을 갖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지개바라밀은 중생의 세계에서 해탈의 세계로 생사고의 바다를 건너서 깨달음의 전덕으로 가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도덕적 규범. 차 안에서 이 세상은 차 안이어요. 깨달음의 언덕으로 오는 피안이라고 그러죠. 바로 도피안이라고 그러는데 그 깨달음의 전덕으로 가기 위해 지켜야 하는 어떤 도덕적 규범, 불교의 계율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자리 이탈을 근본이념으로 하는 우리 불자들은 항상 자신보다는 너를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되 살생보다는 방생을 주지 않는 물건을 갖기보다는 보시를 또한 부정한 음행보다는 덕목을 쌓고 거짓말, 이간질, 악담, 허망한 말보다는 화합되는 말을 하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올바른 지혜로서 주변에 효율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은 왜 이렇게 못해? 서로 그죠? 자기 할 또리를 생각 안 하고 왜 너는 네 할 또리를 못했느냐라고 논쟁을 하다 보면 싸움뿐이 일어나는 게 없어요. 너에게 바라지 말고 자기 할 또리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세 번째로 인욕바람일인데 인욕바람일이라는 것은 바로 욕된 것을 참고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인욕바람일이라는 것은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 있다 해도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히고 인내를 하고 행하기 어려운 일들을 능히 극복을 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예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참고 인내하는 거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의 역량을 잘 판단을 해서 불만 없이 실공을 만들고 또한 정신적인 핍박이 있다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인욕이에요. 부처님께서도 과거에 많은 인욕을 쌓아 부처님이 되셨어요. 우리 불자님들 또한 부처님의 불굴의 의지를 배워서 어떠한 역경이나 낭만에 봉착을 한다 해도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때요? 인내하고 수용하는 보살도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정진바람일인데요. 정진바람일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바른 노력을 하는 것을 뜻해요. 보살이 불또였던 성취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안으로는 자신의 인격 완성을 위해서 번뇌를 끊고 밖으로는 많은 중생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을 뜻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우리 자신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은 물론 굳은 심념으로 끊임없는 바른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예요. 코스톤 며칠 쉬고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PC방 가서 며칠씩 세고 그것도 노력이 일종이긴 하지만 바른 노력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바른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정진이에요. 다음 다섯 번째로 선정바람일인데 선정이다 하는 것은 정신집중으로 해서 어떤 산란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걸 뜻하지요. 한 마음으로 사물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한 정이다 하는 것은 산매다 산맞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음이 한 경기에 정지를 해서 흐트러짐을 여인다는 뜻인데 그래서 선정이다 하는 것은 바로 고요의 생각에서 닦는다는 이야기예요. 명상한다니 쎈, 쎈느라 그러죠. 이거 우리 번뇌망상인 어떤 산란한 마음들을 안정시켜서 통일된 정신으로 항상 바르고 참된 생각과 언행을 하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바른 사고로서 장수나 시간에 구혜 없이 중생구제에 전념을 해야 할 것이에요. 다음 여섯 번째로 바냐바람일인데요. 바냐바람일이라는 것은 완성된 지혜로 걸림과 집착이 없는 그런 지혜의 바라바를 뜻하는 것이에요.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보는 어떤 마음의 깨달음을 나타내고 일체의 제법을 통달해서 득실 얻고 이름과 사정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고 또한 바냐는 모든 사물의 도리를 분명히 뚫어보는 깊은 마음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냐바람일이라는 것은 사물의 어떤 참다운 위치로서 분별이 없고 네 거다 내 거다 뭐 이득이다 소득이다 뭐 이런 거 분별이 없고 소득이 없고 또 걸림이 없고 집착이 없는 슬기로운 생활의 자세이고 이러한 지혜로 자신과 중생들이 안락에 힘쓰야 하는 것이다. 어느 집에 보세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남편이 열심히 사는 집은 아내가 좀 문제가 있어요. 아내가 열심히 사는 집은 또 남편이 문제가 있어요. 부부가 열심히 사는 집은 또 아기들이 문제를 일으키지요. 또 부부가 문제가 있다면 아기들이 또 열심히 살아요. 다 합쳐놓으면 하나예요. 공이요요. 맞벌이 하면 돈은 많이 생기지만 그만큼 사랑이나 어떤 여러 가지면 결핍이 생기죠. 주고받고를 다 따져보면 다 본전이에요. 공입니다. 아둥바둥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육바람일이고 이제 십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곱 번째로 방편바람일. 중생을 율바로 제도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과 방법. 또 여덟 번째로 원바람일. 깨달음의 지혜로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어떤 훌륭한 원. 원에는 많지요. 아미타 부처님이 되신 어떤 법장비고 48원. 보현보살 10대원. 관세원보살 10대원. 약사 부처님 12대원을 세웠죠. 모든 불보살님들이 각자 다 자기의 어떤 벼론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불보살들이 함께 해야 할 원이 있죠. 사홍서원등. 그렇죠? 이런 걸 원바람일. 그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력바람일. 이런 원을 세워서 어때요? 바르게 판단하고 수행을 해서 중생을 이끄는 지대한 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열 번째로 지혜짓자를 써서 지바람일이라고 그러는데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게 하는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혜 터득하면 부부싸움, 부모자식 간에는 문제 있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벌었다고 좋아할 거 없고요. 또 힘들다고 괴로워할 거 없어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오지 않아요. 봄이 가면 또 여름이 옵니다. 계절이 돌듯이 우리 인생 돌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요. 겸손과 인내로 따뜻한 바닥을 삼고 베풍과 나눔으로 널찍한 창문을 내고 지혜와 사랑으로 마음의 치붕을 잘 이어서 어떠한 번뇌나 어려움도 마음속에 머무르지 못하는 그런 행복한 일구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 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관음산 자비정세 남겨주시면 본승의 집필한 30여 권의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정을 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부터 CNB TV 방송을 했네요. 여러분들 CNB 방송 들어가셔서요. 함께하는 생활 거기 치시면 제가 또 TV 방송한 것이 나와요. 여러분들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서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